한국 사람 7명 중 1명은 당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당,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역사적으로도 최고의 명약 원료로 가장 많이 사랑받아온 솔립 바로 그 솔립의 혈당관리에 해답이 있었습니다. 피를 맑게 하는 루틴 P, 혈당 강화의 글루콘인 큐라파의 솔립 연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집념으로 만들어낸 큐라파 적성유 대한민국 청정 붉은 솔립만 엄선하여 큐라파 최고의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당뇨 예방과 건강한 혈당관리 큐라파 적성유입니다.